다들 힘내요! 와 진짜 극한 지갑이야 이거 저렇게 어떻게 다리이동해? 어허허허허허허허허 하하하하하하 와아 와아 이 얘기는 진짜 여기가 또 막상화 여기 원래 7도가 있는데 너무 잘 안하는 거예요? 좀 더 네 여기가 또 막상화 여기가 또 막상화 여기가 또 막상화 여기가 또 막상화 여기가 원래 7도가 있는데 여기가 또 막상화 여기가 또 막상화 진짜 성공 이거 신기없다 와아 진짜 고생마 와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